펜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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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기여기여기 펜슬 히! 응! 나이스! 야 공유 나 잡지 말고 피해 뭐래 한남 주제야 왜 명령이지? 아니 잡으려다가 놓칠까봐 그러지 받든 잡든 내 맘이거든? 한남 유칭 주제야 아 넌 잘 못 잡아니까 아는 소리 아니야 내가? 그럼 니 이야기 아니고? 아 그럼 니 알아서 해 아니 피고 하루 이틀 아냐? 어차피 저 깡통 구식이라서 세게 못 던져 시발 아씨 저 약해! 이야긴 뭘 피해! 아! 뭐야? 선생님 환자 깼습니다 아 지웅이다! 아 윤지웅! 아 지웅아 이제 괜찮아? 진짜 못 돌아온 줄 알았는데 왔네 나 진짜 죽은 줄 알았는데 아 뭘 죽어 죽기는 이제 진짜 괜찮은 거야? 아 뭐 의사가 퇴원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퇴원한 거야 아니 근데 어떻게 피고 하루 한 대 맞았다고 이익이 똥은 입원할 수가 있는거는? 뭐 시발 나는 잘못 없어 니가 던졌잖아 쟤가 먼저 도발했잖아 참나 뭐래 그런 말이 긁힌 쟤가 잘못이지 그리고 어차피 쟤가 굳이 안나가졌어도 내가 피했을거거든? 야진아 저기 뭐야 죽었어! 내가 죽는 줄 있어! 내가 죽는 줄 있어! 야진아 진짜 시끄러 죽겠니 한낭 미친데 내가 가자 주리야 죽었으면 좋겠다 아 됐어 이제 비켜 이제 아씨 뭔데 이거 내가 죽었냐고 어? 어? 왜? 따라와 야! 어디가? 아 어디가냐고? 왜? 뭔데? 할 말 없으면 간다 야! 왜? 아니 뭐 누가 도와달랬어 너한테? 뭐? 누가 대신 맞아달랬냐고 너 아니었어도 알아서 피할 수 있었거든? 근데 괜히 껴들어가지고 혼자 다쳐놓고서는 억지로 죄책감되게 만들었잖아 아니야? 너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잡아서 내 목숨 하나 늘리려고 했던 건데 아니 그럼 삿뚱이가 잡았어야지 그러게 할 말 끝났으면 간다 야! 야! 자! 잠깐만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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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남 유총! 야! 앉을 자리가 없네 아니 뭐 크게 다쳤다길래 밥도 못 먹고 빌빌거릴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 야 야 어디가 야 어디가냐고 야! 어? 다 먹었는데 아니 진짜 내가 왜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건데? 아니 그렇잖아 지가 뭔데 껴들어가지고 한남 유총 주세 멀쩡한 사람 죄책감 가지게 하고 죄인처럼 만드는 건데 안 그래? 내 말이 찰려? 진짜 싱불인간 됐다길래 걱정은 내가 한 여지 진짜 어딜 봐서 저게 싱불인간이야 아 짜증나 이딴 거 안 그래 어쩌다 나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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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오디 으윽 아, 상한 거잖아, 저, 씨발야.